가장 먼저 하는 게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핵융거들입니다. 핵융거들이더라도 군대 만약에 반란이었다면 군사를 파견시켜놔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. 핵융거들더 핵융거들 골고루 가벼운 산책 알루밍 샤넬 こちら 여기 바로 앞에 있었나요? 와 어떡해.. 바로 앞에 있어.. 아멘 아 아 Oh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온도더 배치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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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이 다른데요 중앙라인에서 생기고 밑이 정리하니 아! 이 영상이 다른데요 이 영상이 다른데요 다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다른데요 오, 슈트 그러니까 네, 집에 들을거예요 아멘 너무 멋지다 여기 바로 사싸들 네, 또 다른 사싸들 또 다른 사싸들 아주 멋진 너무 멋진 고마워 너무 멋진 아주 멋진 이게 네 안녕하세요. 무슨 이름은? 뭐? charlie. charlie? charlie. 네. 그런데 다른 차례는. 두 가지 이름. 알겠어요? 네. 영어로 말해. 하도 해 RED 해World 해복 해 what? 해봐 해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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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3 instead 3,50kg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